시작하는 건가? 응, 갈게. 의리만 살려주시면 나에게 남아있는 삶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함부로 애틋하게 김우빈, 수지입니다. 탑스타 준영으로 변신한 저와 그리고 다큐멘터리 노을PD 역을 맡은 저와의 키민은 어떨지 정말 궁금하시죠? 올 여름 KB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2016년에도 KBS 드라마 많이 사랑해주세요. 여름에 만나요. 안녕. 난 아직 안 먹었는데. 공직선거법 제240조 1항 2년 이하의 징역돈을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주민등록증 내놔. 너 팀은 어떻게 해? 정가가 1, 2번 해야지. 아 나보고 어떡하라고! 나랑 사귀자. 우리 자기 수업 다 끝났죠? 난 우리 자기 보고 싶어서 눈이 다 짐 몰랐다? 시험 공부하느라 잠을 못 잤어. 10분만 배기 좀 해줘. 우리 아니요. 오오오오오오오 진영이 형한테 반하지 마 누나